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Attraction, Distraction, 그냥 끌어당김 또는 배척함 등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tract라는 단어, 동사죠? 이것은 A, 그쪽 방향으로 Attract, 잡아당긴다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으로 향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따라서 Attract가 동사로 쓰일 때면 Attract, To가 되죠. 반면에 Distract라는 것은 Attract의 반대입니다. D-I-S, 흩어버린다, Apart 시킨다 해서 어떤 것이 그쪽으로 끌려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다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한 예문을 나누어 볼텐데요. 예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깊게 다져 보시죠. Money always seems to attract the crowd. 돈은 항상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듯 보인다. 끌어당기죠. 그러면 돈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돈이 있는 곳으로 모인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Crowd라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따라서 그냥 군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저희 과거 강의에서 Crowd, Group 이런 여러 단어를 나눈 바 있는데요. 자세히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Sometimes she attracts Internet trolls. 때때로 그 여자는 끌어당긴다 이거죠. 인터넷 troll을 끌어당긴다. 이것은 인터넷에 댓글 또 댓글 여러가지 그 답글 달리고 댓글 달리고 이러한 내용이 있죠. 그것을 troll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금 인기가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죠. 혹은 인기가 없더라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면 댓글 달리고 답글 달리고 또 거기에 반박하는 글 달리고 등등 여러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I'm attracted both to her. 나는 그 여자에게 둘 다 끌린다. 이게 뭐죠? 앞뒤 내용 없으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외모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에 끌린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죠. It was a welcome distraction. 이번에는 distract의 명사로 갔는데요. 환영할 만한 정신 흐트러트림. 이게 뭐죠? 예를 들어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힘들어요. 아이고 괴로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오징어 왔어요. 오징어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정신이 돌아가면서 오징어 왔어요가 그래도 뭐 장사하시는 분들의 소리지만 그 소리가 이렇게 굉장히 좋게 들리는 거죠. 그러한 느낌이 a welcome distrac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중하던 곳에서 딴 곳으로 정신이 돌아가지만 이럴 때는 기분 좋게 돌아간다. It's a distraction. 이것은 정신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야. 이게 뭐죠?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아 걸리적거리네 참.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distraction. 참 걸리적거린다. These attacks are distractions. 이러한 공격들은 distractions다. 집중을 흐리게 하고 딴 곳으로 정신이 돌아가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공격이 왔는데 그 공격을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어디에 마음이 끌려야 되는데 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격 참. 나의 관심을 흐려버리게 하네. 집중력 흐리게 하네. 집중이 안 되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죠. 그 여자는 정신이 산란스러운 부모다. 집중도 못하고요. 핸드폰에만 머리가 꽂혀 있고. 그러한 부모란 내용이죠. 왜? 그 여자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으니까. 가끔 부모님들 어떤 분들 보시면 자녀보러 스마트폰 보지 마라고 자기도 보고 있어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더 집중해서 보게 되죠. 따라서 엄마나 배고파. 알아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엄마 나 지금 화장실 가야 돼. 니 그냥 자리에서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좀 굉장히 무책임한 느낌까지 들어가죠. 그럴 때 distracted parent. 집중이 딴 곳으로 가 있는 엉뚱한 곳에 집중이 꽂혀 있는 부모다. This distracted eating only results in overeating. 이 집중을 못하고 식사하는 것은 과식으로의 결론이 날 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운전하시면서 앞에 도로 보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먹는 건지 또는 어디로 먹는 건지 느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햄버거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콜라 먹고 근데 내가 몇 개 먹었지?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상황 속에서 그냥 먹다 보면 과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이 이 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마지막 표현인데요. 문장은 아닙니다. distracted driver. 방금 운전대 잡고 식사하시는 그런 경우 distracted driv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핸드폰을 계속 켜놓고 운전대 잡고 핸드폰 보고 운전대 잡고 핸드폰 보고 이렇다면 역시 distracted driver입니다. 즉,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유소에서 주유하다가 그냥 자기가 주유한지도 모르고 운전에 가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가스 노즐이 그대로 딸려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집중을 다 안 하는 그러한 상황 집중을 못하는 그러한 운전 습관 같은 것들 그걸 갖다가 하는 사람을 distracted driv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attract, distract, attraction, distraction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하고 끌어당긴다, attract 그쪽에서 집중 못하고 흐트러지고 정신이 사나워진다, distract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것에 매력을 끈다 해서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사실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다 의미가 전달이 되거든요. 큰 의미 차이는 두지 않고 단지 이러이러한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이 정도로 해서 다음 시간, 그리고 그 다음 시간 6개의 단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